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이상하게 나와! 왜? 아니야? 그치? 아니야 우리 눈 진짜 크게 나와 지금! AI 같아! 어? 유난님!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나 이렇게 가라다가 한번 봐줘 똑같아 하아본 Nation, this is not a drill I repeat, this is not a drill 하아본 Google Live really did happen This unbelievable spectacle unveiled in front of my eyes on one fine Sunday afternoon in October We have been blessed, truly Let's relive this happiness with my favorite funny moments from the live 안녕! 설마! 파탈 파탈! 제발! 요호! 파탈! 너무 귀엽다고 너가? 그냥 귀엽다고 이번에 보라카이 친구들 놀러 왔었는데 깔라만시 스무디를 공짜로 주신대 응 내 춤을 추면 응 갑자기 내 친구가 막 그래서 코리아 까스탄 막 이라고 아~~ 이랬다가 하면은 우리 우리 음료수 다 공짜로 준다고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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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춤 췄어? 그랬땐가 조금 짧게 춤을 췄어 바라라라랑하면서 오! 막 K-pop 이렇게 해주고 후아를 하이 빨리 자기소개 해봐 오시 청한 빈 오시의 아이수에 시소이 시소이 맞아 징도도 간장 음 님아 님아 라면이래 어 맞아 으 으 으 으 으 어제 우리 콘서트 끝나고 바이 바이 할 때 누가 두리안 들고 좀 어때요 오 이렇게 만져봤는데 나도 만졌어 모형인가 그 뭐 형이었어 아니 냄새나면 안 못들어와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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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응. 다 모르고. 사과해야 돼? 아니 그. 플래시백. 아파트 아파트? 난 맨날. 아니 맨날 애들이 계속 그 음악 틀는데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틱도 안 보고. 도웅도 안 보니까. 그건 뭔데 도대체. 아. 아. 헉. 아. 아. 그 기억해 작년에 우리 처음에 뮤즈뱅크 갈 때. 봤을 때. 그 화장실 앞에서. 너도 올라갔어. 아. 올라갔어 찍었는데. 응. 우리 그때 큰 대기실 다른 그룹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찍었는데. 진짜 나 못 봐. 왜 못 기억이 안 나요? 아. 그 사진 잘 못 찍어가지고. 너한테 못 봐줬어. 아. 아. 기억이 없어. 몰라. 사진 볼 기억이 없어. 어. 근데 이거. 특수 효과가 들어가 있어. 너 얼굴? 이상하게 나와. 왜? 아니야. 그치? 아니야. 우리 눈 진짜 크게 나와 지금. 에이아이 같아. 나 입술이 왜 이렇게. 그니까. 매운 거 먹었나? 아니야. 지금. 유한. 나쁘지 않은데. 나 이렇게 가르다가. 한번 봐줘. 봐줘. 항상 이렇게. 크게 갑자기. 작아지잖아. 없나? 똑같아. 이거 취향인데 한번 먹어봐. 그치. 그거 있어? 없어. 어. 아니야. 좀 있어. 조금 있어. 뭐. 근데. 우리 팬들이. 응. 인스타에서. 응. 뭔가. 보수적이다. 왜? 와.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했다고 하고. 그렇게 보수적이야. 보수적인데. 내가. 만약에. 개인. 라방 하면은. 진짜. 아무 말 다 나와. 왜? 하야. 못 벗어. 나 햄스터 인형. 씻길 때. 나는 한빈이가 씻는 걸 보고 싶어.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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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트라이스 세잉 사양 플리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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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사양. 뭐 스타드. 오! 사양 말하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면 나와? 응. 이건 맛있다. 사양. 마마 스포일러. 나. 아직. 안 돼. 응. 우리. 서로에게 어떤 꽃을 생각나게 해? 꽃? 응. 얼마 전에 파스타 먹으러 가서 위에 올려져 있던. 주황색 꽃 뭔지 알았지? 갑자기. 그건 뭔지 알았네. 그건 뭔지 알았네. 몰라. 몰라. 그 뭐지? 몰라. 그 주황색 꽃.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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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 전에 데이트하러 갔을 때. 응. 우리 얼마 전에 데이트하러 갔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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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지? 합정인가? 살짝 한번 검사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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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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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완전 힘들잖아. 왜? 건조해서. 아니 모르겠어. 어. 약 발라야 돼. 립밤은 안 돼? 립밤은. 그냥 잠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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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발라야 돼. 응. input evaluating 그걸 진짜 말해 o. 그것 그것도 차가 Sakoche. 무슨 말하는 거야? 중국어 노래 듣고 싶어요. 같이 부르네? 아파티 세일리제 할 때 머리Study 동일한 거 괜찮녀? era 파티 세일리제 할 때 머리가 빠져서. 띵! 형도 놀래서 오! 나 바람에 누워있었는데 나 요즘에 머리숱이 계속 빠져 머리? 머리숱 스트레스 파는? 아니 그냥 계속 빠지게 그거 나 어제 안 묶었어 왜? 무슨 라인니얼? 나 탈모도 됐는데 진짜 나보다 빠른 사람 한 분 더 계셔 색깔 추천해줘 나 그 얘기했어 나는 그거 하루만 한 그 색깔 카키? 카키 세다 초록빛 난 하루만 한 그 색깔 카키? 카키 세다 아 진짠가? 난 카키가 제일 그랬는데 해빠 해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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